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트래블 데일리 오늘도 찾아왔습니다 6월 23일 수요일자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찬밥 신세를 계속 당하고 있죠 우리 여행업계 손실보상 관련해서 내일부터 수목금 국회 앞에서 대규모 시위 3일 연속 이어진다는 내용 전해드리고요 인천공항에서는 항공사와 여행사에게 최대 5천만원 인센티브 프로그램 운영하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노란풍선이 한 2주 전에 플랫폼 오픈했다는 소식 저희가 전해드렸어요 플랫폼 가입자와 방문자가 이렇게 쫙 급증했다는 소식 전해드릴 예정이고 트립닷컴이 지연된 수화물을 보호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고요 에뛰드항공은 비행요건 확인 서비스를 도입한대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 비행요건 확인 이게 뭔지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필리핀과강청에서 진행한다는 프로모션이 있었습니다 SNS 통해서 푸드 영상 챌린지 요거를 좀 7월까지 연장을 해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로요 매주 새로운 어떤 상품들을 구매할 수 있는 그런 게 또 선보인다고 합니다 기존에 우리나라 항공사들은 마일리지 같고 그야말로 마일리지만 사용했었는데 요즘 최근에는 좀 추세가 바뀌고 있죠 그리고 서울이 국제회의 개최 도시로서 세계 3위에 선정됐다는 내용 등이 오늘 들어와 있습니다 자 6월 23일 수요일자 첫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요거를 잘 그 목소리를 전달을 잘 못해서 저기 혜택을 혜택에 있어서 좀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설마 아예 안 주진 않겠죠 어쨌든 뭐 지원은 뭐나 어려운 걸 다 알고 있으니까 죽인 주되 요거를 지금 이제는 뭐 돈 몇 푼 받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제는 그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부에서 나라에서 국가에서 우리 여행업에 대해서 얼마나 그 찬박신세를 하고 있는지 여실히 이제 재확인 했어요 뭐 그동안 뭐 옛날 우리 그런 짓만 알았는데 이제 재확인 했기 때문에 어 글쎄 모르겠습니다마는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고 정상화 단계에 들어섰을 때 여행산업에 대해서 어 저기 전면에 좀 나서서 누군가가 목소리를 좀 잘 전달해야 되는데 아무튼 그런 걸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어요 그죠 그래서 아무튼 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요게 있었죠 이게 이제 국회 상임위원회를 넘어가는 오늘 25일 소위원회에서 넘어가서 이제 25일에 국회 상임위원회로 넘어가요 그래서 여행업계에서는 요 요 넘어가기 직전까지 대규모 시위를 3일 동안 수목금 23 24 25 국회 정문 앞에서 엽니다 한국여행업협회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손실보상법 관련 어 여행 그 업계 피해 보상이 포함된 법 제정 촉구를 시위하는 아 촉구하는 시위를 연다고 발표를 했고 공지를 했습니다 국회는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 보상을 위한 손실보상법을 계속 논의해 왔죠 여행업 손실보상법 하시고 여행업도 포함시켜 달라 했는데 지난 16일 국회에서는 예전에 한번 청문회 입법 청문회 관련해서 대단히 국회의원들도 소상공인들 비롯해서 여행업계 도와주는 것 같이 보였지만 결국 그 밥의 그 나물이었다라는 겁니다 국회의원분들은 일을 잘 못하면 국민을 비롯해서 언론의 지탄과 비난을 받을 자격이 충분히 있어요 잘하면 칭찬을 해드렸는데 왜냐하면 국회의원이기 때문에요 집합금지업종의 소상공인 그 다음에 집합제한업종의 소상공인만 대상이 되는 걸로 일단 법률안이 나왔죠 집합금지업종 그 다음에 집합제한업종 아시다시피 여행업은 그 어디에도 속하지 않고 있죠 이런 소상공인 대상 매출 손실액에 대한 지원안을 담았죠 소상공인 보험이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죠 자 말씀드린다시피 이 집합금지나 집합제한업종만 대상으로 한정을 지어서 여행업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여행업계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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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한국영역협회는 업계의 단결된 모습과 강렬한 의지 강력한 의지를 피력하기 위해 회원사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업계 발전을 위해 많은 지지와 참여를 부탁한다고 밝혔습니다 피켓 시위 다시 말씀드릴게요 6월 23일에서 25일 수목금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특히 6월 24일 목요일에는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도 가질 예정이고요 이날은 전국중소여행사 비상대책협의회도 합류를 해서 동시다발적으로 시위를 엽니다 카타는 시위가 진행되면 3일 동안 현장에 원활한 진행을 위해 날짜별 참여 가능한 업체로부터 참가 신청을 받습니다 참석회시는 지금 여기 밑에 자막 나가죠 팩스 02-752-8694 이메일은 yesyes-kata.or.kr입니다 나는 언제 이 시간대에 나가서 참여하겠다 왜 그러냐면 피켓 시위라 기자회견 할 때는 많은 인원이 모이니까 사전에 집회신고를 해야 돼요 허락을 받았고 피켓 시위는 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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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명씩 서 있는 거거든 1인 시위는 따로 신고를 안 해도 돼요 날씨가 굉장히 덥거나 아무튼 혼자서 몇 시간 계속 서 있긴 힘들잖아요 그래서 한 1시간이면 1시간 이렇게 나눠서 돌아가면서 릴레이식으로 피켓을 들고 서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지가 있고 뜻이 있으면 참여하고 싶다 그러면 미리 한국외협회에 연락을 좀 해달라는 겁니다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요 전망이 그렇게 썩 밝지는 않습니다만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봐야죠 해봐야 해 봐야지 아 저런 목소리가 꿈틀이라도 거리지 그렇죠 아무튼 많은 관심 좀 갖고 같이 좀 뭉쳤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최근 코로나19 백신 접종 확대 및 백신 접종 완료자 대상 정부의 출입국 제한 완화 조치 등에 맞춰서 항공 그리고 여행업계 발전을 통한 항공 수요 조기 회복을 촉진하기 위해 참 서두길 다시 트립 부스터 마케팅을 한대요 트립 부스터 트립 부스터는 인천공항에서 취향하는 항공 노선 중에서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안전 여행 상품을 선정해서 해당 노선을 운영하는 항공사 및 여행사에게 최대 5천만원 상당의 마케팅 비용을 지원하는 거래요 인천공항에서 국제선 노선을 운영 중인 항공사가 여행사와 팀을 구성해 신청해야 하며 모집 기간은 오는 7월 6일까지로 자세한 내용은 인천공항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시면 돼요 공항공사는 해당 노선의 목적지 및 여행 상품의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고 하고요 지원 항목은 홍보 마케팅 비용 그 다음에 항공기 운항 비용 그 다음에 공항 서비스 그러니까 라운지 이용권 같은 것들 이런 거 제공해주는 그런 부분이래요 근데 다 좋은데 제가 듣기로 지금은 좀 어떻게 바뀌었으면 저 한 2, 3주 전에는 국토부에서 전세기 허락을 잘 안 내준다고 그랬었어요 근데 국토부 허락을 내줘야지 비행기를 뜯은 말든 그래야 상품을 구성하지 지금 좀 어떻게 분위기가 바뀌었지는 모르겠는데 국토부에서도 운항 허가를 내줘야 그냥 나 뜰래요 자동차 뜨듯이 나가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어떻게 해소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아무튼 많이 신청하셔서 특히 전세기 상품 꾸리는 것도 해당이 되나 모르겠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 안에서는 전세기 상품도 된다는 얘기 아니야 자 다음 소식 노란풍선은요 개별 단위 여행객에 맞춤 여행 서비스죠 자유여행 플랫폼 오픈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이후에 신규 회원 가입자 방문자 수가 급증을 하고 있다네요 노란풍선 자유여행 플랫폼 항공권, 호텔, 투어, 액티비티, 서비스 한 번에 다 예약할 수 있고 또 결제까지 할 수 있죠 그래서 야심차게 선보인 건데 정식적으로 오픈한 이후에 일주일 만에 그러니까 20일 기준 6월 20일 기준 신규 회원 가입자 수가 전월 동기, 전월 동기 대비 작년에라 전월 대비 약 50% 증가했고 일일 방문자 수 역시 약 800%가량 급증하면서 실제 고객들의 이용 빈도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제선 항공권 구매가 2.5배 정도 증가했고요 국제선 항공권 구매도 4배가량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트래픽 상승 요인은 그동안 억눌려 있던 해외여행에 대한 수요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이런 심리가 좀 반영이 된 게 아닌가 그래서 고객 관심과 맞물린 것으로 노란풍선 측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일반적인 분석이겠죠 그 다음에 컨벤션 효과도 좀 누렸을 거고 정확한 거는 이제 그 한 두세 달 정도 있어 봐야 돼요 그래서 빠지는 이론도 분명히 있을 테니까 물론 빠지면은 이제 이런 발표는 안 하겠지만 자체 내에서는 그런 기준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아 이 정도 되겠구나 고객 확보가 뭐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트립닷컴이 지연수화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블루 리본 백스 블루 리본 백스 이 서비스를 플랫폼에서 제공합니다 이게 뭐지 저도 모르겠는데 한번 볼게요 자 항공편 예약할 때 가장 고려하는 세 가지 요소 중 하나가 이제 수화물 지연인데 자 요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 블루 리본 백스의 지연수화물 보호 서비스는 지연된 위탁수화물을 신속하게 추적하고 반환하는 보험 서비스래요 아 전세계 모든 항공편과 항공사에 적용 가능하고요 요 블루 리본 백스는 현재 여행시장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항공 지연수화물 검색 분야의 글로벌 리더래요 아 블루 리본 백스라는 게 아 요게 이제 그게 있네 이게 무슨 업체명이기도 하네 그래서 요거 통해서 이제 트립닷컴에서 항공편 구매하는 사람들은 지연수화물 보호 서비스를 옵션으로 선택하면 환승 중에 수화물이 지연되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대요 그리고 잘못 처리되거나 지연되는 수화물의 약 3분의 2는 주로 직항편이 아닌 항승편에서 발생을 한다고 하는데 이건 당연하겠죠 근데 이걸 누가 많이 신청할까 그냥 굳이 유료로 왜냐면 이런 것도 다 저기 배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뭐 돈을 더 내고 굳이 그죠 굳이 근데 모르겠다 예를 들어서 뭐 그쪽 나라의 시스템을 비하하는 건 아닌데 예를 들어서 그런 쪽에서 약간 조금 뭐 심리적으로 불안하다는 환승할 때 좀 내 수화물이 좀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은 해볼 수는 있겠는데 조금 어중간한 서비스네요 그죠 자 그리고 에띠아드 항공도 비행 요건 확인 서비스를 도입했다는데 요건 또 뭐냐면요 에띠아드 항공을 이용하는 승객 등 공항에 도착하기 전에 코로나19 관련 필요 서류를 사전 인증해서 우리가 공항에 도착해서 요즘에 이제 비행기 타기 전에 관련한 코로나19 관련한 무슨 음성 확인선이 백신 맞았다는 확인서 이런 거 서류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공항 도착해서 복잡하게 하지 말고 공항 도착 전에 요거를 처리할 수 있는 사전 인증 받을 수 있는 그런 건가 봐요 비행 출발 전에 코로나19 관련된 요건을 충족했는지 미리 확인할 수 있어서 마음 편히 공항에 도착할 수 있대요 그래서 추가 절차 없이 이걸 처리해주는 전용 데스크로 바로 이동해서 간단하게 탑승 수속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 이용하시려면요 예약 관리를 방문해서 사이트 내에 방문해서 필요 서류 제출 및 방법에 대해서 정보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승객은 이제 요건이 충족됐다는 성공 이메일만 받게 되며 서류 누락 또는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승객은 서류를 다시 제출해서 재확인해야 된대요 그래서 예약 관리를 통해 언제든지 자신의 상태 체크 가능하다고 합니다 항공사들이 이런 서비스를 확실히 코로나19 조금씩 분위기 반전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항공사에서 이런 서비스 얘기가 나오는 거 보면요 아시아나항공도요 색다른 마일리지 제휴 상품을 선보였어요 이른바 위클리 딜스 딜딜 요 마일리지로 구매 가능한 상품들을 매주 새롭게 구성해서 회원들에게 선보이는 아시아나 마일리지 전용 쇼핑몰로 구매한 상품은 모바일 교환권으로 받아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요 위클리 딜스는 뭘 구매할 수 있냐 커피, 치킨, 베이커리, 빵이죠 음악 감상 이용권, LTE 데이터 쿠폰 등 오 진짜 실생활 생활 밀착형 소비자 선호도와 활용도가 높은 상품 아 됐네 합리적인 마일리지 책정으로 소량의 잔여 마일리지 사용에도 용이해서 회원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오늘 서비스를 좀 더 강화해 나간다 하시고 위클리 모바일 오픈을 기념해서 22일 오후 2시부터 인기 상품 대상으로 모바일 전용 50% 할인 이벤트도 했다네요 시작한 거 언제까지 한다는 거지 아 6월 말일까지이네 아 6월 이번 달 말일까지는 또 그 모바일 앱을 통해서 구매한 고객들 추첨 통해서 또 스타벅스 아아 아 안지 그냥 핫 안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요것도 드신답니다 제가 생각해 봤는데 요즘에 무슨 웹이나니 뭐니 이렇게 하잖아요 하면 이제 무조건 참여자들한테 무슨 기프트콘으로 커피 쿠폰 쏘잖아 근데 대부분 많은 대문에야 80% 90% 이상이 스타벅스 건데 야 그렇게 판매되는 매출 꽤 될 거 같아요 그죠 기업에서 비즈니스 용도로 그죠 그러니까 비즈니스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 같아 그냥 뭐 한 번 알려지고 자리잡기가 어렵지 어렵지 딱 한 번 대면 참 그게 그런 거 같습니다 아무튼 자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또 막 얘기가 나오네요 참 어디가 끝인지 참 그걸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처음에 코로나19가 막 시작될 때 제가 느낌이 굉장히 안 좋다고 막 그때 그 당시에는 우아한 패렴 막 이렇게 얘기 나올 때인데 아 느낌이 굉장히 안 좋다고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좀 안 하려고요 저는 일단 느낌이 좀 좋아질 거라는 느낌으로 이렇게 말이라도 좀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아무튼 아무튼 조심은 좀 계속해야 될 거 같고 그런데 유럽 시장은 관광 시장 문을 열었는데 저놈의 그 축구 그거 때문에 막 관중들 마스크 안 쓰고 그냥 예전 거 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보면 야 저기 뭐 다 끝났나 라는 생각도 불안한데 그쵸 제가 다 달려와서 말릴 수도 뜯어 말릴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그래요 오늘 아무튼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이번 주 또 남은 시간에도 최선을 다해서 좋은 소식 가지고 오겠습니다 안녕